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1일 오전 5시 46분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손드랜드 골든 손드랜드 유럽연합 파견 대사입니다. 대사가 새벽에 한국시간으로 새벽에 그리고 미국시간으로 오전에 의회 청문회에 출련해가지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했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감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거래를 대가성 있는 거래를 시도했는데 젤렌스키 트럼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답니다. 무슨 요구를 했느냐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만나주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근거없는 소문에 대한 수사를 또한 같이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많다. 아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펜스 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두 사람을 더 포함을 해가지고 이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증거를 들이대었습니다. 내가 남겨놓고 가지고 있는 이메일 내 컴퓨터에 이메일을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면서 이메일 내용까지 읽었습니다. 즉 보고한 이메일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한 이메일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젤렌스키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막 지금 대화를 끝냈다. 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벽한 수사를 할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사사시 조사를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 비서실장 베리에게도 알려주었다. 비서실장 베리가 나는 NSC로 하여금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그 통화가 지난 7월 25일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뭘 원하고 뭘 주려고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만나준다. 화이트하우스로 불러서 만나준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약속한다. 이것을 거래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조 바이든은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장 유력한 내년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그 아들은 헌트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게스 회사의 간부로 있으면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이 부정이 있다. 부패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수사를 요청을 했고 거기서 증거가 드러나면은 이걸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역할에 대한 총교섭 책임자로 누구를 맡겠느냐. 자기의 변호사 줄리안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비친숙한 이름입니다. 줄리안이 9.11 테러가 나설 때 뉴욕시장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줄리안이를 맡겨가지고 외교관들을 지휘해가지고 드디어 성사를 시켰다 이거죠. 성사를 시켰다라고 줄리안이에게 이 공작이죠. 공작의 책임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쾌제를 부르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은 골든 손드랜드는 아주 협조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난치하게 된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공화당 의원들은 손드랜드가 직접 그러면은 트럼프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느냐. 이렇게 공박을 하면은 직접 들은 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가끔 통화를 했다. 그럼 직접 들었느냐 하면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줄리안이를 들러댔습니다. 줄리안이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거래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줄리안이가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트럼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다. 줄리안이는 트럼프의 대행자였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스캔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약 4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지불하지 않고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이 동결시킨 것도 그러면은 이 건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쇼금을 하니까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드럼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홀 손드랜드가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기자들 앞에 서서 사람이 달라졌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다른 데로 헬콥터 타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왜냐하면은 손드랜드라는 사람이 줄리안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공작에 실무적으로 깊게 개입했던 바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3자도 아니고 내가 줄리안을 통해서 그리고 가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뒷조사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발표까지 해달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미국은 젤렌스키에게 여러 가지 페이블을 준다. 즉 만나준다. 젤렌스키는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대통령으로. 코멘디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잡고 있는 4억 달러도 준다. 지금 얼마나 우크라이나는 아주 미국에 목을 메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그 사나운 푸틴의 러시아가 클리미아 반도를 뺏어갔는데 그치지 않고 동부전선에서 반란을 부추겨가지고 그건 내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은 정권 유지가 아니라 국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필사적으로 트럼프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걸 딱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군사원조까지 이미 확정된 군사원조까지 보류하면서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는 이런 대명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 약점을 우크라이나가 저한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국민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뒷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혐의라는 것도 황당한 수준이고 전혀 증거가 제대로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루머를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최악의 범죄다. 그럼 이거 형법을 뭘 적용할 거냐 지금 하원이 조사를 한다면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보고서에서 트럼프에게 씌울 혐의가 뭐냐 그것을 부패로 보는 경우 부패 이것은 뇌물이다. 뇌물 그러니까 수사를 해주는 게 뇌물이 되는 거죠. 뇌물이라는 것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건 이제 트럼프에게 주는 뇌물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젤리언스키를 만나준다. 그리고 보류했던 4억 달러의 원조를 준다. 이러면 완전히 대가가 성립한다. 이건 부패되어 있을까 이러면 됩니다. 부패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패죠.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민을 보호하는 데는 아주 무서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수십 명이 죽는 작전도 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도 나오고 예컨대 북한에 억류된 억류된 미국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서 김정 당시의 김정일이군요. 김정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죄도 없는 그것도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의 아들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 대통령에게 아픔적을 넣었다고 하면 이건 자국민을 버린 거죠. 이게 앞으로 탄핵 프로세스에서 결정적 반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아주 아주 아슬아슬한 저울초가 어느 쪽으로 기울기 전에 파르르 뜨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심각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를 몰아붙여가지고 연말에 연말에 다시 트럼프와 만나서 핵문제에서 돌파구를 만든다. 즉 영변 핵시설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수준으로 대합의 빅딜을 성취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막 트럼프를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이는데 트럼프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한미 공중훈련까지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번 어제의 폭로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의 폭로가 점점점점 확대되어 버리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나면 누가 봐도 또 김정은을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더 역효과를 주고 12월쯤 되면 이 탄핵이 탄핵 사태가 아주 표결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깊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을 살려주는 폭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의 탄핵 프로세서는 한국하고 약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고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에 6명의 동의를 얻어서 파면을 결정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하원이 과반수로 통과시킵니다. 탄핵소추안을 과반수로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가 없고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상원에 올리면 상원은 3분의 2로 3분의 2로 파면을 결정하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더구나 3분의 2 동의를 얻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게 오늘의 손드랜드 대사의 폭로로서 상황이 급변할 것이다. 그러면 민심이 돈다. 민심이 돌면 공화당 의원들도 버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년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다가는 내년 선거에서 낙선한다고 하면 돌게 될 것이다. 바로 1974년 닉선이 하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화당이 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지만 그 여파는 한국에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